천차가 재미있으면 많이 하죠 스탠드 갖고 오셔서 스탠드 밑에서 들고 가시는데 그래가 보여요 좀 더 약간 좀 너무 세요 약하게 그래가 칠하려면 거의 1cm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다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트리거를 정말 살살 당겨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앞머리 시작이 힘드시면 일단 앞머리 조금만 따로 빼가지고 앞머리 아래쪽으로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고기를 애상하러요 안아가게 해 맥하